이 작품은 퇴근은 없는데 리스파트가 딱 한 번 있어요. 원, 투, 원, 투, 쓰리, 서두월 때 6시에 갔을 때 16카운트 하면 다시 6시로 돌아와요. 거기에서 리스파트 딱 한 번 있어요. 리스파트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번 스텝 첫 번째가 스파이럴 턴이라고 하겠습니다. 놓고 턴, 사이드, 크로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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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드, 앵커, 스윙.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게요. 믿어, 믿어. 원, 투, 옆에 놓고 크로스, 샷, 샷. 앞에 꿀을 울렁하면서 마무리. 동시에, 놓음과 동시에 스윙이 이루어져야 돼요. 원, 투. 그렇죠. 스윙이 뭐냐면 쓸면서 하는데요. 발끝이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쓸듯이 나요. 네. 그래서 왼발 놓음과 동시에 스윙, 스윙. 이제 뒤로 얘가 굳어요. 그래서 뒤에, 옆에, 앞, 크로스 하면서 정방향 3시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힐, 뒤꿈치라고 했죠. 힐, 사선에다가 힐카치 두 개요. 크로스. 네. 5&6. 5&6. 7&8 이제 풀어요. 옆에 놓고, 다시 우리 출발한 12시를 쳐다보고 왼발 옆에. 자, 12시 다시. 놓고. 터치 놓고. 도착해서는. 여기 아바타가 될까요? 킥, 펄, 체인지, 크로스. 여기에서 호흡이 도착, 이렇게. 아바타가 될까요? 응. 너가 오니까, 넘어가면 추워진다. 가깝을 가려갖으셔. 가깝이 떨어지지니. 오른발 찍고, 응. 뒤집어서 왼발 치고, 응. 바이 지적. 네. 여기서 오른발 찍고, 응. 왼발 찍고. 탱. 여기, 한쪽. 하이. 킥. 다위로, 야. 네. 그다음에 얘. 옆에 표고, 하니, 가. 놓고. 자, 삼아方 방법이 앞으로. 그리고 오른발 크로스만 차차 크로스 점프 이제 힌트 편이라고 해요. 이렇게 틀려서 봐요. 오른쪽으로 4분을 뭉쳐서 왼쪽으로 해 다시 4분의 1 사이드 도착해서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차차차 뒤집었죠. 왼발을 뒤집었어요. 도착해서는 크로스 턴 4분의 1 턴에서 뒤 해놓고 왼발을 모아 이거 모을 때 힙을 뒤로 푸쉬하래. 엥?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반대예요. 여기가 5&6야. 5&6 그렇죠. 7&3&5 모델처럼 두꺼기가 아프거든요. 자, 이거 한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자, 1번 시작! 완받 1,2,3,4,5,6,4 5,6,4 1,3,4 Y-A'll看看 힘이 하나 Plot p critically 1,2,3, 힘. 폴 클러스 5&6 7 크로스타이 1,2,3 디바 4, 크로스타이 어? 어데올인데 벌써 끝났어요. 네 5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